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어 정보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이끼와 녹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끼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끼들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끼 종류는 생김새나 색깔 등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요. 실이끼, 구식기, 사슴뿌리끼, 녹점이끼, 솜털이끼, 갈색이끼 등이 있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녹조연산과 시아노 박테리아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이끼를 먼저 보게 되면 실이끼는 잔실이끼와 길실이끼, 질긴실이끼 등이 있답니다. 실이끼의 발생 원인은 철분이 너무 많거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고 광량이 많으면 발생된답니다. 여기서 광량은 햇빛 또는 직사광선이 들어오거나 어항조명을 오래 켜두거나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것들에 의해 발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이끼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 안으로는 광량을 줄이고 눈에 보이는 실이끼를 손수 제거한 후 한 수련한 것이 좋습니다. 잇기는 포자로 번식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도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잇기 제거제를 투여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잇기 제거제를 투여해도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 3에서 7일에 간격을 두고 앞에 방법을 병행하시면 점차적으로 실이끼가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부식기는 질소, 인, 철분 성분이 과다하거나 높은 규산염 농도일 때 발생하는데요. 자료에서는 수류가 부족하면 생성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 경험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수류가 있는 곳에 대부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부식기의 발생 원인도 과양양화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환수를 제때 잘해주시면 부식기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대처방안으로는 실이끼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제거를 해야 하지만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이끼보다 처리하기가 힘든데요. 여과기나 돌 등에 붙어있다면 꺼내서 락스물에 담가 놓으면 부식기가 잘 떨어져 제거하는 것이 수월해진답니다. 제거 후에는 깨끗한 물에 하루정도 세척 후 다시 넣어주면 된답니다. 부식기가 수초에 붙어있다면 수초를 그냥 제거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수초 잎이 두꺼운 음성 수초들은 구조물 제거와 동일하게 제거를 하시면 되지만 연한 수초의 경우 락스물에 담그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일일이 제거하기가 힘들답니다. 야마토새우나 시아미즈 알지히터 등도 잇기 제거에 효과가 있어 어항에 넣어두면 좋지만 깨끗하게 제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는 안하는 것이 좋답니다. 부식기 약을 사용할 때에는 부식기 제거제가 독하기 때문에 정량을 쓰시는 것이 좋으며 될 수 있으면 생물을 빼고 투여하시는 것이 좋고 일반 잇기 제거제보다 독해서 열대여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답니다. 사슴뿌리끼는 말 그대로 사슴뿌모양인데요. 멀리서 보면 취잇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슴뿌리끼도 낮은 이산화탄소 농도와 높은 암모니아 수침이 수류 부족 양분 밸런스 깨짐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답니다. 잇기 대부분의 발생 원인이 거의 동일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환경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원인들을 방지하면 억제할 수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점 잇기는 낮은 인산염 수치 높은 광량인 조건에서 자주 발생하며 대처방안으로는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처리해주고 광량을 줄이면 쉽게 제거가 가능한 잇기랍니다. 갈색잇기는 갈조라고도 하며 바닥재나 왕 벽면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초반물잡이를 할 때 많이 볼 수 있으며 갈색잇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스크래퍼로 청소를 하거나 비판한 실을 넣어 처리를 하셔도 된답니다. 갈색잇기가 보이면 광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으며 조명이 오래된 왕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래된 등은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답니다. 녹조는 광량 및 온도 때문에 많이 발생하며 미생물이 많아지면서 양분 물균형일 때 자주 발생한답니다. 대처 방법은 조명을 끄고 환수를 하는 녹조 제거제를 투여하면 쉽게 없앨 수 있답니다. 야벨 쓰기 싫다면 음성수초인 볼비티스나 미크로소리움을 넣어주면 녹조 제거 효과가 있답니다. 시아노 박테리아는 이끼는 아니지만 어항에서 발생하며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골칫거리인데요. 시아노 박테리아도 이끼와 마찬가지로 낮은 질산염 수치와 영양분과다 물순환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한답니다. 대처 방안으로는 약국에서 에리스로마이신이나 과산화수소를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에리스로마이신은 처방전이 없으면 구입이 힘들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를 구입하여 주사기에 넣고 발생 위치에 분사하여 없어질 때까지 기간을 두고 반복하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과산화수소의 경우도 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분들은 수족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블루그린 슬라임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긴 하더라고요. 시아노 박테리아가 보이면 조명을 끄고 눈에 보이는 시아노 박테리아를 제거 후 한수를 병행하시면 효과가 좋답니다. 잘 자라는 수초도 주변에 심어놓으면 시아노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답니다. 이끼들의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 대부분 비슷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광량을 줄이고 영양분과다 영양분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한수, 수류를 좋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초를 하고 싶다면 이끼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를 잘 해주시면 깨끗한 수초항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규칙적인 한수와 한달에 2에서 3번 정도의 플로엑 세리기 제거제를 정량 넣어 관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끼 발생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